이제 우리가 미시경제, 거시경제 다 끝나고 경영하고 금융 파트로 들어오는데 경영, 금융 파트는 총 지금 여기 보면 1번부터 37번까지 37개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문항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경영하고 금융은 생각보다 우리 경제보다는 그래도 경영이나 금융 쪽이 좀 더 쉽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또 금융 쪽, 특히 경영보다는 금융 쪽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제부터 경영, 금융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먼저 뭐 제가 딱 봐도 저도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BEP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BEP,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는 그게 경영학 쪽에서 나오죠. 자, 이 손익분기점 분석 또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켜주는 그동안 총 들어갔던 비용, 그 다음에 그동안 총 벌었던 수익, 이거를 일치시켜주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의 매출액 수준이 얼마냐라고 하는 이거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 매출액보다 증가되면 이제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매출을 비용하고 비용을 다 툴툴 털어낼 만큼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보다 계속 매출액이 줄어들면 아래쪽에 있으면 계속 손실이 발생해서 손익분기점이 다시 더 뒤로 밀리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에 떡볶이 가게를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에 손익분기점 분석 우리가 한 달에 하루에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팔면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으니 우리가 10만 원어치 팔면 한 보름 후면 또는 한 달 후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다.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수준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얼마를 팔았을 때, 얼마를 팔았을 때 매출이 얼마가 나왔을 때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넘어가는 매출액이 되냐라고 하는 이 분석이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도 손해도 생기지 않는 딱 그러니까 본전을 하는, 딱 본전을 하는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처음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도 손해도 생기지 않는 그 수준에서의 매출액을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고 한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어떤 개념의 정의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주고 이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문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테세 책에 보면 충분히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런 연습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그런 개념이고요. 자, 2번. 외상 매출금. 내가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떡볶이 오늘 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줬다.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하면 내 자산에 변화가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대차 대전표는 예전 표현이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왼쪽 편의 자산 쪽에 보면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고 왼쪽 편의 현금도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 쪽에서 외상 매출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마이너스 없어지고 대신에 현금이 증가하겠죠. 현금으로 회수하면.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 10만 원. 현금이 플러스 10만 원. 그러면 자산 총액 왼쪽 총합계 재무상태표의 왼쪽 자산 쪽 분의 총합계는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자산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재무상태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자산 계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 재무비율 중이에요. 재무비율 중에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채비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비율에 대한 질문이네요. 유동비율이란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A를 B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공식으로 씁니까? 이게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동부채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유동부채가 되고 분모가 유동자산이 되는 이게 지금 이 구거를 표현해 놓은 거를 그냥 공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유동부채 공식이 유동자산분의 유동부채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분모로 가고요. 유동자산이 분자로 갑니다.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갚아야 될 부채죠. 유동부채가 유동이다, 고정이다 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통상회계에서는 1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만약에 2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유동비율은 2가 되겠죠. 200% 또는 2 10분의 20이니까요. 자, 그래 유동비율은 높은 게 좋습니다. 높은 게 유동자산은 유동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유동자산이 많다는 거죠.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다. 유동자산이 많아야,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아야 돈을 쓸 수 있는 유동성, 유동성이 더 있을 수 있고 뭔가 필요할 때 환전을 해서 그러니까 환가를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폐, 지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가성 또는 어떤 유동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유동비율을 많이 쓰는데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뭐를 기준으로? 굳이 따지자면 1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유동부채가 분모가 되고 유동자산이 분자가 되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유동비율이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X가 되는데요. 실제로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 비율이 유동비율도 많이 씁니다. 기업을 분석하거나 재무 분석을 하거나 할 때요. 그것처럼 또 많이 쓰는 비율이 이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채비율, 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냐, 낮냐라고 하는 이 비율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건 그만큼 안 좋겠죠.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부채비율 공식은 뭐냐라고 하면 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왼쪽은 자산, 오른쪽은 부채, 밑에 아래쪽에는 자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다 합하면 좌우 대칭, 평균이다. 그래서 이 왼쪽 자산 합계와 총자본 합계는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재무상태표죠. 그런데 여기에 자산이 있고 왼쪽 편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부채가 있고 밑에는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밑, 밑에 있는 이 자본, 총자본이죠. 자본, 총계, 이거를 분모로 하고 그 바로 재무상태표 위에 있는 이 부채, 총계 이 부채, 총계를 분자로 해서 그러니까 자본, 총계분의 부채, 총계 이게 부채비율입니다. 부채가 얼마나 많아요. 자본 대비해서 총자본, 자본, 총계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이라든가 어떤 재무상태는 좋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부채비율을 어떤 A기업과 B기업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업종 안에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이 이 부채비율이 건설업종이 부채비율이 높기로 유명한 어떤 업종인데요. 건설업종과 음식료 업종을 같이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죠. 업종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얼마인데 이 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평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돼야 되지 그 해당 업종 안에서 같이 업종 안에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업종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부채비율이 많이 쓰여집니다. 자본총계분의 부채총계 이것도 알아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시험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비율 중에 하나가 뉴스나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또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도 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 또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비율이 아니고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제일 위에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그 다음 판관비 일반 비 해가지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영업이익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영업외 비용 해가지고 금융 비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영업외 비용 중에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금융 비용을 금융 비용을 분모로 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구성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을 분자로 해서 나오는 비율 이게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거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걸 가지고 금융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냐 영업이익이 남냐 부족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돈을 빌렸다가 이제 1년 동안 갚아야 될 이자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갚았던 이자 대출 이자죠. 이 금융 비용이 만약에 이게 금융 비용이 100이다라고 하면 이 영업이익이 만약에 50이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50만큼 벌어서 금융 비용 대출 이자를 100만큼 내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100분의 50이니까 0.5죠. 그래서 이 이자 보상 비율이 지금 0.5인 이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과 반대로 이 금융 비용이 50인데 50인데 영업이익이 100이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을 100만큼 벌어서 영업이익으로 나왔던 것까지 100만큼 벌어서 금융 비용 50만큼 내고 또 이제 금융 외 비용도 있고 뭐 여차여차해서 마지막에 단기 순위까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영업이익 100만큼 벌어가지고 금융 비용 50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다. 라는 이런 기업이죠. 이 기업은. 그래서 이 회사가 대출 이자를 대출을 얼마나 많이 빌렸냐에 따라가지고 이 금융 비용은 커지거나 작거나 할 거고 이 영업이익은 이 회사가 그 1년 동안 얼마나 영업 장사를 잘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나타날 텐데 장사를 해가지고 벌었던 것 가지고 결국 장사를 해가지고 벌었던 것 가지고 이 금융 비용 대출 이자를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냐 안 남냐라고 하는 이 지표를 계산해주는 비율이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 분의 영업이익. 이게 그럼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큰 게 좋겠죠. 작은 게 안 좋죠. 그럼 기준점은 어디냐? 1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큼 벌어서 만약에 금융 비용을 100만큼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건 딱 1이 나오죠. 이자 보상 비율이. 그런데 1보다 큰 게 좋습니다. 1보다 커야 영업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더 크다는 건데 1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니까 부족하더라. 마이너스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게 TV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고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한 해 결산을 해보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이 손익계산서에서 이자 보상 비율을 구해보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더라. 1보다 적은 숫자가 나오더라. 1보다 낮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게 연속으로 3년치가 되면 그 3년 동안 계속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았던 기업들은 한 개 기업이다. 여기는 장사를 해가지고 대출 이자 갚기 바쁘다. 대출 이자도 다 못 갚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3년 동안 누적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실제로 살아는 있지만 법인 회사로서 살아는 있지만 죽어있는 시체나 달아올 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좀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보다 하회함으로써 1보다 낮아져서 그 회사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회사의 대출 이자를 상환조차 벅찬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어떤 기업에서 필기션 문제 이런 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라는 설명하라 라고 하는 이 서술형 문제로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비율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